수리논술 단기 공략법 안녕하세요. 김종도 선생님입니다. 수리논술 단기 공략법과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자기가 이제까지 수리논술을 막 안 하고 또는 수학도 열심히 안 했는데 수리논술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짧은 단기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어 그런 거. 착각하면 안 돼. 대신 이제 우리가 공부를 계속해온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 또는 요걸레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최대한의 효과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낼 것이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떤 특효학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시험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그 성과 결과물은 자기 노력에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9월 초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9월 초에 부터 논술 학습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그러면 일단 9월에 물론 이제 추석이 껴있어. 그래서 아마 추석 특강 같은 거를 듣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래서 논술로 듣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과탐 위주로 또는 수학이 약한 친구는 수학 위주로 이렇게 보는 친구도 있고 뭐 일부는 뭐 자연계니까 국어가 약하다고 국어로 듣는 친구도 있어. 어쨌든 그런 거 포함해서. 물론 이제 딴 과목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추석이 포함되어 있는 일정까지 감안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학들이 이제 실제 시험을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빠른 학교는 뭐 성신여대였는지 서울시립대라든지 뭐 가톨릭대 홍익대 의론학교가 빠르지. 그 다음에 연대도. 연대가 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10월 12일인가? 그 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10월에도 계속 공부를 하지만 일부 대학이 일부 대학이 시험이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11월이 있고요. 11월은 보통 이제 3개로 봐야 되는데 중간에 딱 이제 수능이 껴있단 말이야. 수능이 껴있고 이제 이후에 또 대부분의 대학. 여기는 또 대부분이라고 하자. 대부분의 대학이 논술 시험이 있다고. 자 그렇다면 스윙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그 9월달에는 9월달 공부. 근데 사실은 9월달 이후부터 계속 적용되는 건데 가끔 이제 9월달에 기본기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지금은요. 뭔가 한다면 실전이야. 실전. 그래서 뭐 선생님 강제로 그냥 얘기할게. 선생님 강제로 얘기한다면 선생님 강제가 크게. 메인 커리큘럼이 크게 두 개란 말이야. 뭐 교재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수막힘이 있고 기본기. 그치. 그 다음에 실전 수련수 길라자비가 있단 말이야. 길라자비라고 그냥 할게. 그러면 길라자비가 실전 편이거든. 그러면 지금은 기본기까지 보면 좋지. 그럼 미리 봤어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된다면 실전 편이 맞는 거야. 오케이. 거기에다가 이제 슬슬 슬슬. 특히 이제 이 빠른 학교의 시험까지 보는 친구들은요. 이제 슬슬 파이널 병행을 해야 돼. 이거는 선생님 실전을 끝내고 파이널 할까요? 선생님 강저도 아직 완강이 안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완강이 늦는 게 아니야. 지금 그게 거의 현장 강의랑 강의 스케줄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병행이야. 병행. 병행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물론 이제 이 파이널은 두 가지로 봐야 돼. 개인적인 파이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같은 데서 실제 강의적인 파이널도 있어. 이건 뭐 상황에 맞게 병행하고 대신 이제 보통 추석 특강 때 자기가 이때 보는 시험이 그 대학이 좀 약간은 전략적으로 왜냐면 뭐 6년술 쓰는 친구를 하더라도요. 그 6년술이 다 똑같진 않거든. 자기가 더 전략적으로 노리는 대학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대학에 포함된다면 조금 더 추석 때에 더 시간을 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다른 것도 급하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일부 대학 시험이 있으면 이 일부 대학 시험도 자기가 병행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10월 달에도 지속적인 공부는 해줘야 돼. 사실은. 그래서 많이는 못하더라도요. 10월 보통 선생님은 한 20일 안팎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20에서 한 토요일, 일요일 끼면 선생님 겨울은 한 20일, 23일 정도 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25일이라고 적을게. 23일, 4일. 어쨌든 이 얘기는 선생님이 보통 할게. 수능은요. 이렇게 얘기해. 수능 그 한 2주에서 2주 반 정도는 수능 올인 기간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어쨌든 11월 초에는요. 수능 올인 기간이야. 근데 이제 자기가 그건 잡는 거야. 저는 15일 정도 올인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20일 정도 올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씩 차이가 나겠지. 그래서 어쨌든 20일 때 20X라고 적을게. 오케이. 이때까지는요. 꾸준하게 공부해주는 게 좋아. 특히 경험이 적어서 자기가 좀 늦게 시작해서 경험이 적은 친구들은요. 더더욱 이때 꾸준하게 해야 돼. 선생님 이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수능 이후에? 수능 이후에는 잘 생각해봐. 경쟁률 다 똑같아. 할 게 없어. 아무것도. 논술 외에는. 그렇지? 그러면 그때 자기가 초석을 좀 더 닦아 놔야 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왔던 친구들도 계속하더라고. 왜냐하면 계속해왔던 친구들은 일단은 심적인 부담이 적어. 왜? 논술은 초반에 시작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 일단 유형도 많이 다르지. 난이도도 수능보다 뭔가 평균적으로 높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든단 말이야. 왜냐하면 수능은 우리가 안 보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수능을 수능은 포기할 수는 없지만 논술은 하다가 안 되면 포기를 하니까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겨낸 친구들이 남아있는 건데 계속 공부를 하면서 뭐 그런 친구들도 이제까지 온 게 아깝기 때문에 저는요. 더 탄탄하게 가겠습니다. 남은 기간. 좋은 거지. 그치. 자 그리고요. 이때 수능 이후에 시험을 보는 대학도요. 선생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어떻게 나눠냐면 수능을 보고 나서 3일 이내에 시험을 보는 대학들이 있단 말이야. 꽤 많아.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이런 학교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그 3일 말고요. 한 5, 6일 이후에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어. 보통 5, 6일은 좀 애매하긴 한데 중간에 보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실제로는 보면은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일요일에 많이 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한양대. 오케이. 어. 근데 그 이후에 또 보는 학교도 있어. 가장 마지막에 선생님 교훈은 한 30일 정도였던 것 같아. 11월 30일 정도에 보는 학교가 아주대랑 이난대도 있습니다. 보는 학교는 이제 상대적으로 여유가 더 있는 거긴 하지. 그치. 근데 어쨌든 특히 이제 이 학교들 와 이게 3일 이내 시험을 보는데 그때 파이널 하면 늦죠. 늦습니다. 정신도 없고요.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뭔가 일부라도 차근차근 하면 좋은데 사람이 심리가 또 그렇지 않아. 뭔가 밀려있고 할 게 많다고 생각되면 괜히 이것저것 건드리다가 실질적인 효과는 또 못내. 오케이. 그래서 이때 이 빠른 시험은요. 쌤이 자기가 세미파이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파이널과 관련된 거에 공부의 한 3분의 2 이상을 이때 해놔야 돼. 미리. 오케이. 물론 이거는 선생님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학생들마다 이 파이널을 들어가는 시기는 조금씩 차이는 있어. 오케이. 차이는 있다. 대신 이제 빠른데 이렇게 10월에 보는 대학 친구들은 이제 9월부터 들어간다고 봐야 돼. 오케이. 그래서 빠른 논술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파이널을 입대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조금 자기는 이때는 저는 쓰는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10월부터 파이널이 들어가도 늦는 건 아니야. 오케이. 대신 이제 늦은 늦은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뭐 그럴 일은 없다고 보지만 저는 아주대학으로 인하대만 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9월달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9월달까지 해주고 대신 남들보다 수능에 올인하는 기간을 좀 늘릴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 개인마다 왜냐하면 모든 친구들한테 맞는 일정은 없어. 자기 개인 맞춤 일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자기가 무턱대고 괜히 지난 다음에 아 이렇게 했을 걸 하고 하지 말고 지금 샘이 잡아준 이런 걸 기본으로 삼아서 자기의 일정들을 좀 조정해 주란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만 보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을 안 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더 많이 공부하기도 하지. 그 친구들이 유리한 건 맞아. 막긴 맞는데 대신 수능을 안 보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은 학교들 위주로 이렇게 보보다는 단점도 있으니까. 그치. 세상의 모든 게 다 복골복이야. 그치. 그래서 어쨌든 자기 사항에 맞게 조금 논술 학습 일정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계획을 짜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 수정하기 위해서 짜는 거야. 수정될 수 있어. 오케이. 뭐 그렇지만 무에서 하지 말고요. 좀 효율적으로 짜서 거기에 맞추다가 뭔가 변경 사항이 생기면 조금씩 조정하면서 변경을 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지금은요 커리를 끝내고 나서 다시 한 번 얘기한다. 그러면 뭐 순서 무시하고 그냥 얘기할게. 첫째 어 첫째 지금은 기본기보다는 뭐다? 기본기보다는 실전이다. 실전이다. 그래서 강좌를 듣더라도요. 실전 강좌 듣는 거고 가끔 이제 길라잡이가 길다 보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 길라잡이가 길다 보니까 선생님 다 못 들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일단은 가장 많이 나오는 미적분 앞부분은 좀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자기가 시험 보는 대학에서 약점이 노출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 챕터를 먼저 듣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 미적분은 한 번 들어가면 쭉 가야 되는 건 있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미적분 좀 공부하다가 학통으로 넘어간다는지 이런 건 상관이 없단 말이야. 왜? 주제가 다르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다? 그렇지. 실전 위주로 공부를 한 게 맞다야. 우선순위를 고른다면 뭐 둘 다 들으면 좋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메인 커리큘럼 같은 거랑 그 파이널이랑은 뭘 듣고 뭘 듣고가 아니야. 이제는 병행이야. 병행. 병행인데 누구랑 어 파이널과 대신 자기가 진도가 많이 안 남았다면 뭐 메인 커리큘럼이 진도가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좀 끝내기 위해서 어 메인 커리큘럼에 해당되는 걸 더 듣고 파이널은 조금만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전 나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좀 힘들 것 같아. 빠른 어 이렇게 빠르게 시험 보는 대학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 하면은 파이널 좀 더 늘릴 수 있는 거지. 그건 본인이 결정하면 돼. 그렇지. 공부법에 딱 정해진 건 없어. 대신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게 있는 거고 그 효율적인 게 사람마다 좀 차이는 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참고사항이야. 백지상태 생각하지 말고 요걸 바탕으로 고민해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란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병행하는 거야. 병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때 병행할 때 병행할 때 선생님이 요령을 좀 알려줄게. 일단은 그 원서를 썼다는 전자에서 얘기하는 거야. 어 원서를 썼다는 전자에서 아마 이 영상이 노출됐을 때는 원서가 거의 끝났을 거야. 그렇지. 그러면 자기가 이제 목표 대학들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파이널을 준비하는 방법도요. 시험이 어 파이널 어 그러니까 파이널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방법은 파이널 순서라고 할까? 당연히 시험 순이야. 시험 순. 시험 빠른 순인데 빠른 순인데 대신 그러니까 이때 시험 본 학교가 제일 먼저인 거지. 하지만 시험이 비슷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요. 어 거기다가 이제 난이도 순이야. 난이도 난이도를 먼저 하는 게 좀 매끄럽지. 그렇지. 그래서 이건 상황에 맞게 그런데 시험 빠른 순이 먼저고 날짜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면 난이도 순이다. 오케이. 난이도 낮은 거 먼저 봐야 되겠지. 자 그리고 그 자기가 시험 보는 대학들 가끔 보면 선생님한테 뭐 문제 내놓으세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가 시험 보는 물론 이제 강의에는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자기가 시험 보는 대학이 어차피 논술을 많이 봐도 6개를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다면 어 해당 학교에 해당 대학에 대학에 그 입학처 홈페이지를 가야 돼. 입학처 홈페이지를 가면요. 여러 자료가 많습니다. 기출 모의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이제 이런 거하고 별개로 논술 자료집이란 걸 따로 내기도 해. 뭐 이게 섞여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가끔 보면 이제 입시 요강도 안 보는 친구도 있더라. 입시 요강도 봐. 살짝 필요한 것만. 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면 보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학교가 그건 아니야. 발표 안 하는 학교도 있어. 입시 결과도 나와 있어. 전년도. 그러면 작년 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문제 풀어본다면 뭐 자기가 채점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학교가 그 점수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몇 점이다라고 이런 거 큰 틀은 잡아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이제 실력 점검용으로라도 그걸 하면서 입시 결과를 어느 정도 맞춰볼 수도 있다고. 작년 입시 결과나. 물론 이건 모든 학교가 발표하는 건 아니고요. 발표 안 하는 학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또 컷을 발표하는 학교가 있어. 까별로. 어떤 학교는 까별로 컷은 발표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까별로 그 합격자 평균. 오케이. 그러면 합격자 평균은 당연히 높겠지. 그래서 이거는 그 보통 이렇게 얘기해. 합격자 평균에서 이건 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조로 말을 못해. 3에서 5% 정도의 점수를 빼면 된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뭐 합격자 평균이 뭐 75다. 그러면은 한 2점에서 4점 정도 빼면 보통 컷이라고 생각해도 돼. 오케이. 일종의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낮아진다는 얘기. 근데 뭐 굉장히 많이 낮아지진 않아. 그치? 그 다음에 학생부 때문에 학생부는 세면인데 뭐 따로 얘기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얘기는 않겠지만 조금 걱정스러워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아 그것도 확인해봐. 생각보다 자기가 4, 5 이내에 들면은 생각보다 많이 깎이지는 않아. 근데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그 해당 대학의 입학처에서 이런 것들 자료를 볼 수 있는 것들은 보고 이거 다 프린트할 필요가. 프린트하면 이제 나중에 집에 종이가 모자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면 입문계도 껴있고 막 필요 없는 자료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화면상으로 보면서 필요한 부분만 뭐 이렇게 프린트해서 보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최소 이제 그 문제 같은 거를 같이 병회하면서 자기가 풀어봐야 돼. 풀어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 풀 때도 마찬가지야. 근데 다시 한번 이거 병행은 자기가 별교를 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병행할 때는 자기가 어? 하다 보니까 나는 확통이 좀 약한 것 같아. 근데 이 학교는 확통이 잘 안 나오네? 어 그러면은 확통이 약한 게 그 학교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는 있어. 근데 확통이 잘 안 나오는 학교는 드물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그 그러면 확통이 약하다면 해당 강의에 확통 부분을 먼저 들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살짝 시너지도 내란 얘기야. 다 못 듣는다면. 특히 이걸 다 못 듣는다면.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이것도 마찬가지야. 파이널 안에서도요. 물론 이제 시험이 빠른 학교를 먼저 하는 게 맞긴 한데 시험이 빠른 학교가 여러 개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다면 어느 한 학교를 끝내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자기가 시험이 수능 이후에 어떤 게 일정 변화가 생길지 모르잖아. 그렇다면 좀 골고루 보는 것도 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어. 예를 들어서 원래는 내가 뭐 4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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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려고 했다. 그렇다면 2세트 2세트 2세트를 먼저 보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자료 확보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거 이제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인데 일단은 모의랑 기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최신 이 최신은 정도의 차는 있지만 보통 3년치 최소 3년치를 얘기해. 그리고 6년치 7년치까지는 보지 마. 보통 6년, 7년 넘어가면 대부분의 학교가 유형이 바뀌었어. 아무런 시간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뭐야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거잖아. 그게 목적이잖아. 그치. 그렇다면 샘 박태는 3년치 정도면 적당하고요. 더 본다면 4년치야. 근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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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시험 보는 대학이 많고 시간이 많이 못 된다면 2년치야. 1년치는 너무 위험해. 오케이. 그래서 평균을 3년치로 높게. 그래서 모의나 기출을요. 철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분석할 때는 단순히 아,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구나에만 초점 맞춰면 안 돼. 그거는 뭐 어떤 논술 문제를 풀든 간에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가 어떤 식의 주제라든지 이거 시험 특징을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가장 뭐 유명한 예를 든다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문제를 보니까 어? 일본은 항상 아, 그건 너무 유명하니까 확통을 내더라. 아, 나 확통이 약한데 아니야. 중앙대 거 한 3년치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건 있어. 중앙대가 요새 최근 몇 년 동안에 난이도가 좀 오르긴 했어. 오르긴 했어. 근데 난이도가 오르면 컷이 떨어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등수야. 합격은 등수야. 자, 근데 그러면 내가 학통 자체가 좀 약하긴 하지만 근데 중앙대는 뭔가 스타일이 정해져 있거든. 거의 수용도를 푸는 거야. 그리고 수용도를 잘 파악하면은 거의 대부분 문제가 풀린다고. 그러면 내가 요게 풀만한가? 점검도 하면서 연습도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는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는 어... 2, 3번은 이제 오히려 학통이 안 나오는 거지. 1번이 붙박이로 학통이다 보니까. 그럼 이제 2, 3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 나오는 게 일단 그 기백도 나오긴 하는데 미적을 되게 좋아해. 미적을 좋아해. 그 다음에 미적 플러스 도용도 되게 좋아해. 다른 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면 자기가 그거 보고서 아, 그럼 미적 중앙대가 자기가 주력대학이라면 그 학통 앞부분과 미적을 특히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더라.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혼자 공부하기 힘들면 이제 쌤들 강의나 이런 거 들으면서 같이 이제 보완을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거를 넉넉히 쳐다보면 안 돼. 강의는. 그래서 100%는 아니더라도요. 적어도 선생님 봤을 때는 보통 3년치 본다 하면 50% 이상은 스스로 미리 미리야 풀어보면서 점검도 해야 됩니다.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강의 들었을 때는 되게 당연하게 들었던 게 실제 자기가 문제를 풀다 보면 되게 걸리고 막힌단 말이야.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철저 분석이야. 하지만 이제 이 생각이 들지. 선생님 근데 학교가 바보도 아니고요. 똑같은 문제는 안 내잖아요. 그치. 그치. 물론 비슷한 패턴의 문제는 낼. 낼 수 있어. 하지만 똑같은 문제는 안 내지. 바보야. 그치. 재방송도 아니고. 자 그래서 그래서 보통은 여러 대학을 같이 준비하잖아. 그래서 이건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야. 타 대학의 기출이나 모의가요. 모의가 내가 시험 보는 이 대학의 예상 주제라고 봐도 돼. 왜냐하면 수학자들 교수 수학 교수님들이지 문제 출장하는 분들의 머릿속은 똑같아.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적분 계산이라고 쳐보자. 미적분 계산에서 수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분적분 같은 거 이용하는 거야. 학생들이 많이 약해하니까. 그럼 이 학교에서 부분적분 나왔어. 이 학교 안 내나? 낸단 말이야. 물론 부분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가 몇 년 전에 냈는데 다른 식을 가지고 또 낼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어쨌든 간에 예상 주제라고 하는 이유는 있다. 문제 스타일은 같은 걸 내도 학교마다 좀 다르기 때문이야. 그런 것들도 그 다음에 질문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재심은 줄어지는 방식이 다 틀리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혼자 100% 파악을 못하지만 선생님들이 또 도와주니까. 그래서 자기도 분석하면서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거가 플러스 되면서 이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여러 대학을 준비하면 이 대학에서 준비했던 거가 오히려 비슷한 게 이 대학에서 그치. 유사한 주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빠르게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자기의 약점 같은 게 노출이 된다고 그럼 이 약점을 노출됐으니까 보완해야죠. 나 약하고 나고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이 예시를 몇 개 좀 들어줄게. 예시를 몇 개 좀 들어줄게. 만약에 그 확통이 약하다. 확통은 은근히 수능도 약한데 수능보다 날도가 꽤 높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확통이 적당하게 잘 나오는 학교가 있어. 좀 빈도가 높게.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요. 서울시립대. 확통 되게 좋아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 부산대라든지 자기가 안 보더라도 경북대. 경북대는 단순계산에 확통도 잘 나와. 난이도는 경북대가 더 낮아.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시립대는 난이도가 되게 높아. 확통이 나와도. 그러면 자기가 이런 대학을 안 보더라도요. 일부러 찾아서 연습하는 거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대학은 굉장히 보편적인 그 학통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야. 대신 이제 학교마다 난이도가 점씩 차이 나는 것뿐이라고. 오케이. 그렇다면 이런 학교가 몇 해치만 자기가 찾아보더라도 연습할 거리가 굉장히 충분하다고. 그런 걸 연습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혈도 약해. 수혈은요. 그 잘 내는 학교들이 있거든. 보니까 연세대도 꽤 좋아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서강대 같은 경우는 수혈이 안 나온다고 말은 못한다. 근데 잘 안 내더라고. 잘 안 내더라고. 많이는 안 내더라고. 그럼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빈도가 조금 약한 거지. 그치? 근데 어쨌든 간에 수혈이 약하다 보니까 수혈 연습을 좀 더 하고 싶어 이런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그럼 수혈이 되게 잘 나오는 학교가 예를 들어서 실입대. 인하대.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미적과 기백은 선생님이 따로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있어. 미적, 기백은 어느 학교나 나와. 어느 학교나 나와.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약점 노출됐다면 시험 보는 대학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학교들이 조금 표준적인 문제를 되게 잘 내. 어느 학교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 되게 잘 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함수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함수분석은 미적분도 포함돼. 오케이. 그럼 이런 거 잘 내는 학교. 물론 이런 학교도 잘 낸다. 잘 내는데 선생님이 여기다 더 보고 싶은 친구들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깔끔한 문제 잘 내는 학교가 또 이화에 대도 잘 냅니다. 오케이. 물론 이거 외에도 많아. 성대도 문제 풀어볼 만한 문제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학을 안 보더라도 자기가 약점이 좀 노출돼서 아 이 주제가 많이 약한 것 같다 하면 이렇게 선생님이 언급한 대학들은 되게 표준적인 문제를 잘 내기 때문에 그런 대학을 가서 조금 더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대신 이제 자기가 쓰는 원서 쓰는 대학이 한 5개다. 그러면 5개를 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서로 서로 간에 도움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약점에 대해서 더 왜냐면 공부 잘하는 방법은 쉬워. 자기 약점 말고요. 그 약점을 강하게 만드는 공부를 즉 자주 보고 많이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가만히 공부하면 자기가 강한 것만 자꾸 보려고 하지. 왜? 자기 약점인 거 보면 괴롭거든. 자꾸 자기도 모르게 피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 잘하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치죠. 실천하기 귀찮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그 실천을 자꾸 피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수입 봤을 때는 그 일단 이 빨간색이 먼저야.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자기가 합격 가능성도 높이고 염수도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이걸 다 보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떻게 다 보니.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시집 때 같은 경우에는 그 모의도 발표하고요. 기출도 발표해. 그러면 1년에 두 세트의 문제가 있거든. 두 세트. 물론 이제 한 세트가 대문당 4개이긴 해. 근데 거기에 거의 수혈 하나. 확통을 하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1년만 보더라도 그치. 또는 2년만 보면 수혈이라든지 확통 같은 거 4개씩 4개씩 볼 수 있잖아. 그 정도라면 수생 박스는 적게 연습하는 건 아니지.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약점. 모든 걸 다 골고루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약점 부분을 더 자세히 보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약점이 실제로 자기가 시험 보는 대학하고 연계도가 돼야 된단 말이야. 어? 내가 잘 시험 보는 대학이 예를 들어서 확통을 좀 어렵게 내더라. 그렇다면 일부러 이렇게 찾아서 보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미적은 선생님이 따로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미적은 워낙 잘 나와. 그 다음에 기백은요. 기백 자체가 잘 나온다기보다는 소재로 잘 나와. 소재로. 그래서 기백 문제인데 알고 봤더니 기백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시작은 기백이지만 안에 들어갔더니 미적이야. 이래서 어쨌든 가장 많이 잘 나온 건 미적이다. 근데 미적은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많이 연습하기 때문에 보통 기본기는 많이 다져져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더 샘이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면 또 한두 것도 없어. 오케이.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제 강의에서도요. 이런 필요한 얘기들은 좀 더 할 거야. 학교마다 좀 특징이 다르니까. 근데 지금은 샘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일부 예시를 들어준 거니까요. 자기가 어떤 식의 공부를 큰 틀에서 해야 될지 일단 큰 그림부터 그리고요. 실천 계획을 세우고 그 실천에 맞게 효율적으로 준비한 게 지금 중요하다야. 자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든 아니면 이제까지 꾸준하게 잘 해와서 이제 뭔가 파이널의 결실을 맺어야 되든 오케이. 자 그래서 수련술 단기 공략법은요. 샘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샘이 이렇게 샘이 이렇게